어 얘기해. 질문 있어. 질문해 봐. 너 여자친구 있어? 넌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관심 꺼줄래? 알겠어. 야 내가 되겠을걸? 이미주 까였다. 박수 까였어. 까였어. 야. 이미주 까였어. 새로운 친구들한테 박수 한 번 보내줘요. 공주하고 인경이. 방어. 너 왜 내 옆에 앉는 거야? 너 진짜 아까에서 보니까 과학 아니야. 무슨 소리야. 아니요. 방어.